이제 뭐 하나 얘기할 게 있네 다들 그냥 그냥 오셔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없어서 뱃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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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번 뵙고 상담을 받아봤으면 그 영상 보고 많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앞에 건물 앞에서 가인 적어놨길래 설마 저도 설마 했어요 제가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산청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산청 나 산청 잘 가거든 거기 천황알매 있잖아 네 달 한 달에 조금 갈 때는 세 번 가고 많이 갈 때는 21일 가고 저녁으로 여기서 미친 듯이 달려가면 한 시간 반? 네 맞아요 그렇거든요 자 산청에서 오셨어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과부상이야 과부상이야 내가 아까 그랬지 너 과부상인데 그랬더니 제가요? 저 남편 있는데요? 이러면서 저 처음 들어요 처음 들었어요 진짜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무당이 관상은 잘 안 보니까 근데 저는 보거든요 관상도 보고 명리도 보고 너 신점도 보고 다 봐요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엄마 과부상이에요 근데 나한테 산청에서 여기 올 때 나는 크게 세 가지를 볼 거야 우리 엄마를 보면 첫 번째는 나 과부상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너는 서방궁이 안정화되어 있을 네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너한테 분명히 나한테 얘기할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세월 낳고 있고 논팽이야 그런 아들이 있어 그치?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데 네가 뭔가 돈이 다급해 근데 그게 문서랑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문서를 뭘 빼든지 팔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돈을 내가 다급함을 좀 모면을 해야 돼 그치? 나는 이렇게 세 개를 볼 거예요 하나부터 풀어봅시다 뭐 울을래? 손수껍질 줄까? 그냥 딱 끌게요 그냥 딱 끌래 팔자 더러운 연이야 그런 거 제가 살아보기 그런 것 같아요 왜냐? 얼굴에 과부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이 관상이라고 하는 건 살면서도 내 관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관상이 있기 이전에 사주가 먼저 네 사주 안에는 분명히 남편 궁이 불안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넌 아버지 덕도 없었다는 얘기야 아버지도 진짜 내 아버지라 쌍욕만 안 나오는 아버지야 쌍욕만 안 나오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남편 떡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과부 팔자니까 남편 떡도 없어 그러니 상대방이 명줄이 길면 이혼을 해야 돼 그 사람하고는 그래 지금 남편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초혼이다라고 하면 이 새끼는 밖으로 도는 새끼고 재혼이다라고 하면 무능력한 새끼여야 되고 먼저 새끼는 명이 드럽게 길어가지고 너하고 이혼해야 돼 자 몇 번째 남편이야 현재 있는 남편은 첫 번째 처음에 이제 초혼이면 세 번째라고? 지금 현재가? 그래 다들 네가 명줄 긴 놈들을 만나는구나 자꾸 남편이 바뀌는 거 보니까 지금 신랑은 초혼이거든요 신랑 기준이 아니라 너 너 너 너 너한테 있어서 남편이 몇 번째냐고 세 번째요 세 번 바뀌었어? 네 직금이 네 번도 바뀔 수 있어 아직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을 굳게 다 잡고 살아요 안 되잖아 상황적으로 자꾸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지금 키우는 애들 봐서 두 번째 신랑한테는 애가 없었거든요 첫 번째 신랑은 내가 둘이 있었는데 걔들 떼놓고 와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지금도 아프고 생각하면 또 마음 아프다 그래서 지금 애들이 애들은 어떻게든 제가 품에 안고 키워보려고 오죽하면 애 떼놓고 네가 이혼했겠니 오죽하면 그 서방은 지랄 맞아야 돼 지랄 맞았어요 폭력 써야 되고 폭언해야 되고 맞아요 거기에다가 생계를 돌보지도 않아야 되고 네가 오죽하면 새끼 떼놓고 왔겠냐 이 얘기야 그때 생각하고 진짜 나 너 나이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관상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봐라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에이구 과부년이 서방 만나서 산다고 네가 세 번을 시집가고 네 번을 시집가 봐 네가 서방 밑에서 꽃방석 앉아있을 수가 있나 이 년아 혼자 살지 한 번 그랬으면 그러게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되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애 둘 데리고 집에 와서 그냥 살지 근데 그때 당시로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지금 그걸 제일 후회해요 제가 지금 그걸 그때 그냥 아버지 무서워도 뵐 거 아닌데 지내고 보면 지금 세 번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서방이 없으라고 하니까 이 서방들이 똑바른 서방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네가 원래는 과부기 때문에 상대방이 명이 길면 이혼 쓰고 남분꾼이고 아니면 너의 살을 피하려면 돈 땜을 해야 된다거나 돈이 막 나가야 되는 거야 바깥사람이 뭐 하는 일이 돈 땜으로 그런가 봐요 한 번 생각해보면 그래서 사주라는 게 있잖아 다 땜을 하고 살거든 땜 있는 그대로 사는 건 잘 없어 다 땜을 하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남편궁이 그렇게 소란스럽고 불안정했구나 그런데 지금 있는 분은 경제적으로 좀 무능력하셔야 돼요 그죠? 이번엔 돈 땜을 하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자 문서는 돈 얘기부터 합시다 그 문서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예요? 내가 살릴만한 자리? 근데 영업터전인데 같이 해요 1층에는 그거 하고 2층에는 제가 살고 뭐야 식당이야 펜션으로 아 그러면 주인 세대 있고 밑에는 펜션 산청에서 기다려봐 되게 넓 내가 기준 느낌의 기준으로 하면 400평 이내? 그 중에서 한 200여평 정도는 군 땅이고 나머지가 이제 우리 거 근데 내가 어쨌든 밟고 있는 거는 그만큼 되죠? 넓어요 400평 가까이 되거든요 네 네 400평 가까이 되고요 길이 좁아요 왜 눈에 들어오는 길이 좁아요 옛날 시골길이에요 그게 이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집이라 보니까 그래도 마을에 그리고 지대가 높아요 네네네 지대는 되게 높고요 그리고 조금만 몇백미터 상관으로 다른 펜션이 또 보이네요 많아요 그 위로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붙어있진 않고요 네네 맞아요 뚝뚝 좀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뚝뚝 떨어져 있는데 너희 집 생기면서 많이 생겼어요 계곡이 있어요 네 맞아요 계곡 때문에 펜션을 하는구나 네네 계곡이 있고 돌도 많아요 맞아요 돌이 큰 돌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개울가에 진짜 놀고 고기 꿔먹고 딱 그런 용도의 펜션 여름 한 철 지역을 갖고 계시는데 빚을 많이 가지고 움직이셨어요 왜 돈 때문에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때는 빚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희 신랑이 이사오면서 한 1년은 쉬고 싶다 그래서 쉬어도 안 되겠나 했는데 그 후로는 자꾸 일도 안 잡히고 그러면서 자꾸 내 빚이 쌓이더라고요 내 빚이 자기 빚은 안 쌓이고 생활해야 되니까 네 그 알면서 신랑은 알면서도 통장을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나는 자기하고 살면서 돈 갖고 싶고 뭐 딴 데 써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기 카드 자기 이제 신랑 카드를 쓰니까 자기 카드 빚만 그게 다 내 빚이잖아요 애들 데리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자고 오는 일 없어요? 뭐 술 먹고 뭐 차에서 잔다 해도 뭐 남자가 어디 차에서 그런 거 저 안 믿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뭐 제가 말은 그랬어요 나한테 들키면 나는 알짜롭다 에휴 니가 안 찾는 것 뿐이지 맞아요 안 찾는 것 뿐이지 안 찾는 것 뿐이지 4번 안 하려고 네 니가 그냥 안 찾는 거야 그냥 속시끄럽고 되게 쉽게 들킬 거를 니가 안 찾는 거야 그리고 노래방 가서 엄마 도우미 데리고 불러라 내가 그냥 불러서 놀아라 노래방 간다 하면 어쩌고 뭐 가서 뽀뽀도 하고 막 해라 내가 그러거든요 그냥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하지 어디가 그렇게 끌려서 시집을 또 갔어 새끼를 낳고 소개시켜준 사람 애가 저희 친구하고 우리 신랑 아시는 분인데 총각이고 산청이고 일단 난 산청도 몰랐어요 산청이고 땅도 있고 산청에 땅도 있고 뭐 막 그러길래 개뿔 만나보니까 아니 만났때 뭔데 결혼해서 보니까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개뿔 만나보니까 결혼해서 보니까 시어머니도 꼬장꼬장하고 내가 안 모실 뿐이지 짐 싸가지고 바로 도망갔어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애들 안 데리고 나온 걸 지금 제가 많이 후회해요 이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? 신랑 명의로요 그때 당시로 이제 제 신경이 좀 안 좋아서 신랑 명의로 이제 대출받아서 신랑 이름 모르게 났거든요 팔 생각도 없는데 나는 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신랑은 팔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거기가 좋대요 팔 생각이 없어요 나는 본인 개인 명의의 빚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? 거기서 살면서?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집을 팔아서 빚을 갖고 차라리 조그마한 땅 사서 그냥 우리 그냥 50평이고 뭐 사서 우리 살 집만 그냥 지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지금 제가 자꾸 현실적으로 네 말이 맞지요? 제 생각은 맞죠 네 말이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있는 행세예요 그래서 너한테 줄 돈이 없어요 애들 둘 났어요? 지금 이사방니까 셋이나 났어요? 네 팔자 네가 못 갖구나 저도 요새 뜨개질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팔자 내가 꼬았다 애들 몇 살 몇 살이에요? 이제 대학 1학년 고3 고1 이렇거든요 그래서 엄마 농담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엄마 말은 안 먹혀요 알아요 안 먹히는 말 근데 엄마가 엄마가 먼저 두고 온 애들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자꾸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부분을 내가 수수방관할 수가 없어서 엄마가 자꾸 엄마 선에서 책임을 지다 보니까 자꾸 빚은 쌓여가는데 다 네 몫이라잖아 다 내 몫이에요? 내 몫이라 그러고 엄마가 뭐 딴짓해서 돈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생활하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렇다고 뭐 펜션의 손님 와가지고 돈을 다 너한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일단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거 제가 달라 달라 해야 주거든요 어쨌든가 그것만큼 내가 줘라 그것만큼 내가 줘야 된다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는 건 같아요 거기에 관해서 근데 나는 다 주는 거 같지 않아요 저도 그 생각으로 자기 수입에서 저를 다 안 줘요 네 수입에 다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부족하다라는 거야 부족하다 그리고 또 엄마도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 아이들을 육아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컴플렉스 있잖아 먼저 두고 온 자식에 대한 그러한 대리 위안으로 조금 한순간에 불필요한 아이들 육아에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해요 불필요한 지출이 몇 년간 이어지면서 지금의 빚에 발단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펜션 팔꿍이 할 게 아니고요 어디 나가야 일하세요 아 일해요 일해요? 네 지금은 편의점 야간을 파고 그냥 그래야 돼요 수입을 팔아요 안 잡아요 그 펜션 안 팔아요 우리 이 사람이 그냥 팔 생각이 없어요 네 팔 생각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서방 얘기했고 두 번째는 펜션 얘기했어요 돈은 그냥 네가 나가서 일품 받아서 빚을 까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빚이 생긴 데에는 우리 엄마가 과거지사의 아이를 두고 온 데에 대한 그러한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지금의 아이들 키우면서 뭔가 보상하려다 보니까 형편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이 생겨나면서 빚이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 내가 깨달았으면 앞으로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갚아 나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고요 애들이 뭔가 목돈이 나가고 필요한 돈은 아이들로 하여금 아저씨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하세요 본인이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하면 본인 못 살아요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저희 대학 간 아들이 작년에 사고를 좀 쳤어요 작년에 사실은 저희 신랑이 제가 이렇게 애가 둘 있는 거 한 번 결혼한 거 잘 속였거든요 제가 사실은 몰라요 아직까지 뭐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뭐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같이 20년 살면서 아예 몰라서 모르는 척 하는지 지금은 내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금 보살님 말씀하시듯이 도저히 안 돼서 네 필요한 건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큰 아들이 학교에서 좀 안 좋은 일 있어서 전학을 갔거든요 진주로 그러면 이제 원룸도 좀 잡았고 그 대학 다닌다면 무슨 전학을 가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고2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도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용돈도 같이 우리가 다섯 명 모여서 줘라 내가 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애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무섭 때 전화하면 빨리빨리 돈은 안 주고 주긴 주는데 빨리빨리 돈은 안 주고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이 사람 말투가 그렇거든요 저도 빈정상하게 그 말투를 말을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무섭 때 무섭어서 작년에 좀 안 좋은 사고를 쳐서 한 번 식겁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가 모두 그래서 그 후로는 또 네가 얘기해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안 좋은 사고 못 쳤는데 약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얘기는 내가 하라고는 하는데 또 지가 저한테 또 전화나 카톡이 와요 그 스트레스를 못 이어서 돈 달라는 거 하고 아빠가 제때 안 주고 무섭고 아빠가 무섭고 이것 때문에 자해를 하고 약을 먹었어 아들이?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자기가 지금 하는 과를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가 이제 자기는 이렇게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처음에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못 미치니까 자기 딴에는 조금 말하기가 뭐 했나 봐 작년에 수시 쓸 때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 수시를 한 군데도 못 썼거든요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못 갈 줄 알았던 대학도 갔고 지가 가서 뭐 장학금도 이번에 받았고 그래서 뭐 그건 아닌데 하여튼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요 아빠한테? 네 말하면 말하면 뭐 대답도 잘 안 하거든요 듣는지 마는지 뭐 해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말인지 이제 이런 식으로 딸들한테는 좀 덜한데 아들한테 특히 더 하니까 나무 두 개 건드렸어요? 터에서? 이번에 우리 신랑이 대복나무 나는 그거 안 뽑았으면 좋겠던데 그거 대복나무 뽑은 자리에 소나무를 집었거든요 언제 언제 건드렸어요? 얼마나 됐어요? 그게... 나무 두 그루의 터가 터에서 탈이 나면서 아이가 회까닥 했거든요 그게 작년? 작년 얼마쯤인지 저도 확신에는 모르겠어요 나보고 그냥 한 날 뒤뜰에 가봤나 그러더라고 나 가볼 일이 없어서 그랬더만 그 모기 알레르기가 제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것은요 다행히 고비는 넘어갔지만 나무 목신을 건드리면서 애를 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가 그럴 게 없는데 애가 X 고비를 하고 흔들린 게 어디서 됐을까라고 보니까 터에 나무를 작년 또는 재작년 말쯤에 두 그루를 건드리는 일이 있어요 나무 두 그루를 건드려요 그거 제 생각에는 딱 하나거든요 일단은 제가 본인은 하나 건드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두 개가 걸려요 두 개가 걸려서 어디 또 한 개를 어디 만졌지? 그러면서 거기 목신에서 보통 이렇게 나무를 건드리면 사람을 쳐요 목신이 있는 나무를 건드리면 사람을 치거든요 치고 나가거든 나는 그 대복나무를 왜 뽑았냐고 내가 막 짜증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문제는 목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신 때문에 목신타를 좀 잡아주셔야지 아이가 불안정한 요소가 없어지는 거고요 지금 현재 데리고 있는 그 아들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먼저 두고 온 아들도 있을 건데 그 아들은 논팽이 아니야? 제 느낌은 그래요 제 느낌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나이도 꽤 많죠 지금 말 뛰니까 90년생이 90년생 말 뛰니까 지금 35? 6? 생일 알아요? 생일? 양력으로 3월 19일요 음력으로 2월 달이거든요 2월 21일인가? 엄마? 아들 연락 오면 받지 마세요 아예 받지 말까요? 네 앞전에는 돈 사이가 좋아질 것도 아니고 엄마가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 아이 연락 오면 계속해서 엄마는 빚을 지는 일이 생겨야 될 거예요 돈 아니면 연락 올 일이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 가서 기술이 있다 열심히 근면성실 일한다 아니요 논팽입니다 논팽이고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고마움 없습니다 원망만 있지 그러니 그 원망이 네가 주는 푼돈으로 사라질 원망이 아니고 오히려 그럼으로 해서 이 아이가 단 밥 한 국밥 한 그릇 값이 필요하더라도 지가 벌어야 돼요 음 근데 너한테 연락이 올 때는 다급하게 그래도 크지 않은 목돈이 필요했을 때 연락이 왔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품돈이 아니라 목돈이 왜 필요하다라든가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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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싫어한다고 아니요 빚이에요 어디 누구한테 빚을 줬어요 그런 것 같기도 했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노르마다 빚을 질 수도 있는 친구고 나쁜 짓에서 물어줘야 하는 그런 빚이 생길 수도 있는 친구거든요 차라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들어가서 살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운기 전환이 돼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어설프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절대 이 아이가 자리를 빠르게 못 잡아요 그리고 이미 연은 끊겼어요 아무리 엄마가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미 연이 끊겼고 분명히 그 아이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서방에서 낳은 자식이고 세 번째 서방한테 낳은 자식이고 하나는 첫 번째 서방한테 낳은 자식인데 세 번째 서방한테 낳은 자식이 얘가 착실하게 잘 크다가 갑자기 심리적인 불안 방향이 흔들리고 이런 거는 그 터에 너희가 나무를 뱀 일이 있다 맞죠? 그 나무에서 목신의 탈로 인해서 아이가 흔들리니까 목신을 잡아라 이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서방한테 낳은 자식은 잡놈이고 논팽이에요 첫 번째 서방을 생각해 보세요 홍심은데 콩나는 격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애비는 돈이라면 지금 건물도 매체 갖고 있거든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일이 탈이 난 거였거든요 돈은 생활분이 주기 싫고 애는 키워야 되니까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성 아 인간성? 응 인간성 지금 이 아이는 무언가 다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도저히 구할 데가 없어서 뜻하지 않게 너한테 자꾸 발이 닿는 형국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이빨이 아파 이게 아니고요 빛이에요 빛 연락을 끊어야 되겠네요 응 빛이에요 그래서 여지가 있으면 그게 반복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응 미안한 마음에 자꾸 끌려가면 이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또 있거든요 3살 어린 응 걔한테도 앗전해도 돈 얘기해갖고 응 뭐 지는 안 빌려줬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저기 차라리 못 갚아서 뻥 터져서 예를 들어서 뭐 법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살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응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무언가를 수돗하려면 지금 뭔가 이게 사행성이 됐던 노름이 됐던 뭐가 됐던 금면 성실하지 못하고 바른데에서 돈이 이렇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그 돈 때문에 한 5, 6년을 연락을 끊었거든요 걔하고 근데 그리고 네가 뭘 하더라도 너에 대해서 좋은 호감이 안 생겨요 알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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